포항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6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각종 조례안 심의입니다. 심의 예정인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은 백강훈 의원의 포항 영일만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안병국 의원의 포항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입니다.